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멘붕이 왔습니다. 조선, 동아일보까지 사설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대통령 바뀌어라 이거죠. 그리고 방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 지도부와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갈 사퇴한 겁니다. 당장 이철규, 박성민 이들도 보궐선거 참패 책임으로 물러난다고 하는데요. 기사 제목엔 총선으로 돼 있죠. 뭐 제목이 저렇습니까? 아무튼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사무부총장이 물러났고요. 사실상 쫓겨난 거죠. 그리고 이외로도 대변인, 여의도 연구원장, 지명직 최고위원 이들 또한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이 또한 이유를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최근 이준석 전 대표와 논쟁을 주고받던 홍준표 시장. 사람 그렇게 안 봤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이준석 전 대표는 또 특유의 농담 타령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농담한 건데 뭐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냐 이런 얘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베도 늘 유머를 앞세우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와도 키보드 배틀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강두천이란 밈이 떠오른다고 어제 말씀드린 것도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막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씨를 향해 그만 좀 치근덕대라. 지금 윤리위 재소와 제명 서명 운동에 나서는 거 그만 좀 해라 이거고요. 한마디로 자기가 비대위원장 욕심을 가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망상을 자유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계속 비아냥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안철수 씨도 비대위원장을 꿈꾸고 있다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강서구에 장애인 숫자와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망언 논란에 입사이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사실도 아닐 뿐더러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기가 차단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 이제 좀 그만 나와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건강을 회복하고 슬슬 당무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공천 관련 혁신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민주당 내부를 바꿔갈지 계속 우리가 지켜보며 힘을 보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선 김건희 씨 계좌가 도이치 시세 조정에 활용됐다. 이걸 재확인하며 그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민 씨는 권호수 씨와 함께 그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아왔고요. 참고로 민 씨는 김건희 파일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MBC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김건희 씨만 쏙 빠져있는 게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게 법치주의냐는 비판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논란도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 이게 김건희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강상면 종점원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용역사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선 이번에 대통령 동문 휴게소 게이트라는 비판을 하고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처가 땅이 흰 것도 모자라 이젠 휴게소가 헐값에 대학 동문회사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국도로공사가 투자 비용의 85%인 229억을 들여 남한강 휴게소에 시설 대부분을 구축했는데 갑자기 민간 투자자 참여 방식으로 전환되고 결국 민간 투자자가 사설 비용의 15%만 내고도 무려 15년이나 휴게소 운영 기간을 보장받았다는 거죠. 이건 유일무이한 사례라는 거고요. 그 수혜자가 바로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란 거죠. 심지어 해당 업체는 최근 5년간 휴게소 입찰에 7번이나 탈락한 바 있는 부적격 업체라는 겁니다. 대선 당시엔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 이쯤 되면 이권 테마파크 아니냐.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동문 휴게소 게이트 의혹 제대로 해명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인 거죠. 이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많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검 가야 된다. 전부 다 책임질 때까지 관심을 끊지 않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감에 불출석한 김건희 논문의 증인 국민대 이사장이 황제 출장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가간도 이런 가간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